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선택을 참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이 그냥 어마어마한 경쟁의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정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2600박스권의 여러분들 빠져가지고 한 한 달간 헤어다지 못했고 얼마나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시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정시에 투자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학개미들이죠.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야 옛날 나이던 세대하고 달리 애국심 이런 건 돈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가 여러분들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돈을 빼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체제 경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체제 경쟁이. 그게 이제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니까 2021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아마 한국경제특파원으로 계셨던 황정수 기자. 황정수 기자가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했던 것을 찬찬히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의 아주 그런 뛰어난 인재가 미국의 마이크론을 여러분들 이직하면서 기술이 여러분들 그냥 불법적으로 전달된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법원 판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경험이니까 얼마 안 된 경험이죠. 본인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특파원으로 이렇게 부임했을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구글 같은데 적게는 수십 명 또 많게는 뭐죠 수백 명이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거기에서 한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서 대부분 경력을 본인이 이제 취재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국의 대기업 출신들이고 미국에서 정통으로 공부를 해가 여러분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다라는 거죠. 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런 데서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 예를 들면 연봉 때문에 옮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 문화가 실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앞날에 대해서 본인의 경력의 앞날에 대해서 회의를 넘겨서 옮긴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냥 본인의 경력을 한국에서 포기하고 그런데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미국 기업에 근무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미국의 탑 기업들은 근무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빡빡하죠. 어마어마하게 빡빡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탑 기업들에 살아남은 인재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인재들을 스카우트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재미를 많이 본 기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성장했으면 의사소통이나 이런 문제에서 제약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들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하고 연봉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옮기는 거죠. 결국 그것도 여러분 보면 좋은 인재를 여러분들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기업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옮긴다는 이야기는 본인으로서는 일제일등의 결정이죠. 나라를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황장정수라는 그런 실리콘베리의 특파원은 정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엔지니어들의 앞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특정 기업에 관련된 해난만이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면 점점점점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지금 이제 특히 이 지난해하고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 발 그런 생승행 ai 전쟁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성자가 대부분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게 되면은 참 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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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